세금 보고를 한 사람들 가운데 계좌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람들은 국세청 IRS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 바로 정보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방 국세청 IRS 웹페이지가 어제인 15일부터 오픈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금 보고를 한 사람들 가운데 계좌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람들은 국세청 IRS 홈페이지 왼쪽 상단에 위치한 Get My Payment 페이지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어서 세금 환급과 납부 금액을 입력한 뒤에 세이빙 또는 체킹 가운데 해당 사항을 선택한 뒤에 은행 나우링 넘버와 은행 어카운트 넘버를 입력하면 됩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